세진아, 안 가면 안 돼? 왜 그래? 공부하러 가는 내 마음 한편하게. 엄마, 가자마자 연락할게. 자주자주 연락할게. 제발 이상한 돈 사고 치지 말고. 아버지하고도 싸우지 말고. 어머머, 얘는? 내가 돈 사고를 왜 쳐? 엄마, 이제 바라는 거 없어. 아버지 건강하고 너 무탈하면 그걸로 돼. 야, 늦겠다. 왜 들어가? 얼른 다녀올게요, 아버지. 갈게요. 1년 만이네. 한국. 얘들아, 내가 그동안 애 낳고 산전, 수전, 공중전 다 겪어보니까 제일 쉬운 게 공부더라. 네.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. 내가 내 말을 증명해줄게. 니들은 내 덕분에 공부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,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게 될 거야. 알겠나? 네. 저 많이 기다렸어요? 아니에요. 나도 방금 왔어요. 긴장돼요? 태경 씨하고 같이 가니까 그나마 안심이에요. 하늘이를 위한 날이잖아요. 괜찮을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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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